자, 여기 해변이 파랑트리티스야. 파랑트리티스. 파랑트리티스? 여기 해변은 일몰이 엄청 유명해. 여기서 말을 타고 말? 어, 천천히 걸으면서 일몰을 구경할 거야. 너희를 태워줄 말. 한 사람은 한 명씩 타? 어. 아, 진짜? 어, 한 마리씩 직접 타보자. 오케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기회니까. 와, 저건 좀 부럽다. 조금 무서우신 분들은 마차로 타실 수 있어요. 마차가 있어요, 네. Excuse me.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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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 OK. 뭐, 너 먼저 탈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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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어떻게 타야 되지? 가방을 여기 던져놓자. 누가 훔쳐가진 않겠지? 누가 훔쳐가진 않겠지? 야, 정환아 좀 멋있게 타봐. 하나, 둘. OK. 또 와. 또 와. 마라 미안해. 마라. 야, 나 사진 찍어줘, 마리랑. 빨리. 너 핸드폰 갖고 와. 노노야. 그냥 여기에 담아. 그냥 여기에 담아. 진짜 속상하다. 오케이. 야, 마리아 화려인이라도 찍어보죠. 마리아 화려인이라도 찍어보죠. 나는 저기 그럼 타러 갈게. 자, 찍어줄게. 말도 나오게. 왜? 형, 얼굴만 나와. 세븐틴은 팀워크이 진짜 좋은 게 느껴지네요.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됐다, 너무 타빨리. 뭘 이름이? 카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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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뇨 바랑 프리티스. 카뇨 바랑 프리티스. 카뇨 바랑 프리티스! 여러분, 카뇨 바랑 프리티스와 함께하는. 진짜 좋아요. 해가 쥐고 있는 게 보이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석양에 말을 타다니. 진짜. 영화다, 영화. 분위기가 진짜 이쁘다. 진짜 이게 말이랑 같이 가니까 완전히 느낌이 다르다. 말은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카뇨. 카뇨. 진짜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말 타면서 석양을 보면서. 와우. 카뇨. 카뇨. 오, 야. 왕자님이야. 백발의 왕자. 가위가. 와우. 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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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하늘에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가위가. 구름 위를 걷는 느낌 들어. 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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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형 되게. 감성이 있다. 됐지? 좋지? 좋지? 와우. 이게 뭔가 재미있는 것보다. 그냥 감성이 짱이야 너무 좋다, 이거는 이거는 꼭 경험해봐야 될 것 같아 깐뇨, 고생했어, 미안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재밌네요 안녕 고마워, 안녕 안녕, 미르나 바이바이 신발을 벗고 우리가 좀 걸을까? 걸을까? 어 와, 이게 담기려나? 와, 이게 담겼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무지개야! 주황색, 노란색, 소득색, 파란색, 보라색 뭔가 이게 배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희행이 돼 진짜로? 거의 배경화면인데? 어 그냥 찍어도 배경화면 저 구름들이 진짜 섬 같아서 저 구름들이 진짜 섬 같아서 마지막 딱 찍자 마지막이라니까 너무 아쉽다 하나, 둘, 셋 이제 여기서 일몰도 받고 여행이 무비는 마지막 맥주 한잔 약하면서 근데 여긴 떠나는 거 되게 아쉽다 그러니까 다음에 진짜 한 번 더 오자 진짜로 진짜 한 번 더 오자 이번 여행 너무 좋았어 하나, 둘, 셋 끝! 진짜 많은 걸 했네요, 우주에서 진짜 많은 걸 했네요 진짜 많은 걸 했네요 이거 다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하셨네요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